한국 돈을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죠. 아직까지 감이 안하네. 10불에 1500원. 15불에 1500원. 10불에 1500원. 그럼 이게 1500원이라는 거네. 그치? 한 다발에. 아니지. 10불이니까. 아 30이니까? 4000원 5000원 한다는 거네? 어우 이거 예쁘다. 나이 드니까 보라색이 좋아져. 꽃은 그래. 이래봐도 저래봐도 좋긴 하다. 그렇지. 여기 꽃단지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야. 그 꽃놈장이 있다는 거잖아. 그치? 네. 근데 참 멋없게 해준다. 그쵸? 예. 너무 안 이쁘게 해준다. 좀 예쁘게. 예쁘게 좀 해주시면 되는데. 꽃 포장을 이런 식으로. 역시 우리나라가 최고야. 차량으로 다니면 여기까지가 코스로. 네. 여기서 차량으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농구 지하철역을 이동해서 거기에서 사진을 받아 찍기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어요. 아 그래요? 홍콩의 꽃거리. 그치? 네. 네. 아. 네. 아. 아. 고춧가루 여기에서 문화촌이 고추가 여기는 잘 나올거에요 요거 하나 찍어도 돼 여기는 어딜 가든지 이렇게 관광지에는 안내 표시판을 좀 해놨어요 내 얼굴밖에 안보이네 N2? N2? 아 적들은 N2에요 N1이 2지 모르겠는데 N이에요 문화ала 티트 ooh 진산추위거리네요 진산추위거리네요 레울 Grammy ems료 만 epidemi опрос Marion ensures 무슨 전 여기 보면은 스페이스파 뭐 이런 게 아니라 대나무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스페이로다가 건물을 보수할 때 쭉 대나무를 했어요 잘 풀어질 것 같지 않아요 굉장히 탄력이 있습니다 숲에서 대나무로 저렇게 공사장에는 저 정면을 보시면은 정말 심하죠 저 지금 모기장같이 저런 걸 떠나는데 저거는 건물에 숲기가 많이 들어가니까 저 모기장으로 숲도 한번 막아주겠다는 의도를 저걸 했어요 요즘에 이상기온으로 한 3개월 정도 됐거든요 이상기온으로 계속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렇게 날 맑을 때 이런 공사를 해놓은 거예요 요즘에 저거 많이 많이 요즘에는 특히나 저거 많이 보고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 여기 그 계속 계속 요 근처에 계속 짝 여기 여기 정면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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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경찰이 신문하는 거예요 저렇게 이제 보는 게 그 비자가 있나 없나 그리고 우리가 나쁜 일을 할까 말까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건데 경찰이 이렇게 그 누구든지 잡아서 물어볼 수 있어요 당신이 뭐 여기 그 왜 왔냐고 네 왜 왔냐 뭐 비자가 있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데 네네 여기 여기 그 불을 나면은 네 바로 경찰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 정보를 이제 비싱건으로 하는 이유는 누가 남편 거를 뭐 콩이라든가 칼이나 이런 걸 들고 있을까봐 네네 마약 같은 걸 들고 있을까봐 아 전신정보를 누구든 제안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막 이렇게 건물 밖에까지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기세는 어떻게 건물인가요? 부잔데 뭐 얘를 한 개 한 개에서 새 가는 거 없는 거 나잖아요 여기 많이 또 올라오는 거 같아 저런 거 저런 게 홍콩스럽잖아요 응 지금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야 이렇게 올라오니까 저거랑 비슷해지네 우리는 미용실 1층 약복도 1층 뭐 이런 병원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전부 다 이제 높이 올라가 있구나 그리고 나는 미용실 식당 식당 7,7,8층에 있어요 야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 여기 7층이잖아 응 마음에 안 들면 안 된다 여기 돌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기다렸구나 저기 앉아서 아 아 아 한국 돈으로 18,000원? 1인분에? 아 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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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왜 일본 말이에요? 아 일본 식당이니까요 아 아 괜찮아요? 홈페이지? 아 아 아 놀랬나 보다 아 아 아 아 가시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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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이렇게 두 명씩이 오고 좋다 아이디에요 아 아 저희 저 저 우리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